자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사 만개의 전략 장윤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주 다음주까지 해서 빠르게 하반기 학습법을 다섯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주겠다 했죠 두번째입니다 두번째 오늘도 이제 주체로 호명하고 있습니다 반수생들에게 어 그러면 나는 반생이 아닌데 갈게요 뭐 그래도 되고 자 이제 막 뭔가 시작하려는 아니면 시작한지 얼마 안된 우리 친구들에게 확실히 연초부터 시작한 경우와는 다른게 있습니다 그죠 일단 가장 중요한건 시간적으로 입시를 치룬 기간이 짧다는 거죠 또 반수라는 것의 의미를 되짚어보면 이미 한번 마무리한 상태로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특수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함을 이제 좀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좀 해 주려고 합니다 어 저는 이제 새 출발해야 되겠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뭐 들어도 되요 자 세가지 지금 여러분이 아마 세가지가 가장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세가지의 구체적인 항목을 잡아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개념 기출 엔제 사실 이제 수학 커리큘럼은 요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뭐 실무가 있겠지만 실무 전에는 요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짧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입장을 좀 명확하게 좀 명확하게 스스로 입장을 좀 명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하나씩 해볼게요 개념 교과 개념 과정 중심 이게 여러분들에게 해주고자 하는 조언의 실질적인 내용이에요 자 자 이제 풀어서 얘기해보자 개념은 개념은 지금 시기엔 좀 할 필요가 시기적으로 너무 지나간 건가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 그죠 개념을 할 시간은 없지 이미 지났지 혹은 나는 그래도 개념은 다 했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개념이란 것이 웬만큼 학습이 다 돼 있겠지 한 번 익힌 거 까먹진 않아 보통 하지만 개념을 적용하는 능력 개념 적용력이 곧 문제 해결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실정 개념을 빠르게 총정리 해야지라는 생각 할 수도 있어 실정 개념을 내가 한 번 언젠가 실정 개념을 이렇게 굉장히 묵직하게 공부한 적이 있어 그걸 빠르게 총정리 한 번 해봐야지 요것도 쌤 생각에는 지금 시기에는 뭔가 조금 핀트가 어긋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단적으로 지금 수능 수학은 여러분 이제 최근에 수능 수학의 면모를 좀 아셔야 할 텐데 작년 경험이 있으면 알 거야 이게 과거 한 가나영 시절 그리고 2022학년도 하고도 많이 달라 실정 개념에 적용해 어떤 실정 개념이라는 게 기출을 바탕으로 추출하는 게 많잖아요 그걸 다 섭렵해서 이렇게 탁탁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현격히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기초 개념 그러니까 이제 교과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 개념 내신 할 때 익혔던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 그것을 구현하고 있는 필수 해제 내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이게 이제 수능 4점 유형이야 그것이 잘 안 풀리면 해법을 그냥 다시 한 번 리마인드 하시면 돼요 그 해법을 다시 익히면 되는 거고 과거 기출 유형이라고 해서 수능 4점 유형이라고 해서 실정 개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첨첨이 준비해 놓는 게 메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들은 하반기 공부에 교과 개념이 잘 녹아져 있는 기초 수학 고일 수학이 좀 강화되어 있는 문항들의 발목 잡힐 확률이 더 높거든 그런 걸 만났을 때 잘 안 돼 고일 수학 기초 수학이었던 과정에 대한 잠깐 재점검을 좀 해봐야 되나라는 지점이 생기면 거긴 꼭 좀 하세요 교과 개념은 교과서든 개념서든 어디에서든 그 개념을 적용시키는 대표적인 유형들이 있거든 수능 4점 유형 말고요 여러분 고1 혹은 수원, 수2조차도 내신의 필수적인 문제 해결 방법들이 좀 있어 그걸 한 번 점검해 보는 공부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과 개념은 이게 이제 녹아들어 있는데 나오는 즉각 즉각 아주 생생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것은 한 지 오래됐으니까 진짜 제일 오래됐으니까 근데 그것을 기반으로 시험에 변별력 문항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개념을 실전 개념 전체와 같은 거라고 오해하지 말고 오히려 교과 개념에 대한 좀 강조점을 두고 과정 중심은 해가면서 구성하지라고 그렇다고 고1로 돌아가서 고2로 돌아가서 다시 내신 교제를 막 벅벅 풀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거든 그럴 필요도 사실 별로 없고요 적절한 커리를 잘 타면서 과정 중심으로 교과 개념 좀 강조하면서 리마인드 하시라 재구축하시라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교과 개념 중심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기출 기출은 최신 기출 중심 리밸런싱이라고 할게요 최신 기출 중심 리밸런싱 이거 배경 설명만 제가 볼까 가나형 시절이 2021학년도까지 2021학년도까지 가나형 시절이 가나형 가나형이에요 가형 나형 시절이 14년 지속됐고요 14년 그리고 2022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가 공통의 두 해인데요 이 때랑 2년이제 2년 2024학년도 그리고 이제 2025학년도 6평까지 치렀어 이게 이제 1년이제 1년 이 세 기간에 작년에 이제 꽤 많은 변화가 사실 좀 생겼거든요 학평스러움이 작년부터야 본격적으로는 여기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게 무려 14대 2대 1이라고 기출을 너무 평면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굉장히 많은 양의 가나형 시절의 기출이 있고 2년간 공통 중심에 굉장히 좀 다채로 모색을 한 그러한 2년의 기간이 있고 작년에 또 상당히 또 수투 중심으로 변화한 지점들이 있거든 이 밸런스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14대 2대 1 그러면 총 17문제 풀 때 이거 한 문제 만나고 17문제 풀 때 이거 두 문제 만나고 하는 비중일 거잖아 그쵸? 오히려 그러니까 리밸런스윙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유 가나형 시절 건 다 필요 없어가 아니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기에 가중치를 좀 부여하자는 거지 선생님은 심리적으로 어떤 정도의 가중치를 부여하냐면 여기 곱하기 1 여기 곱하기 3에서 5 4라고 합시다 그냥 이 정도 그 다음에 1, 4 한 6에서 8 정도? 이 정도 해도 얘는 여전히 14고 얘가 88이잖아 그쵸? 이게 리밸런싱이라는 거야 최신 기출 최근 기출 중심의 기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기출을 대하는 태도 중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 많은 기출을 언제 다하니? 아 이거 뭐 시간적으로 쫓길 수 있지 시간적으로 분명히 쫓길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핵심 기출을 여러분이 지고 가야 돼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원천 소스는 언제나 기출입니다 교과서랑 교과 개념이랑 기출이야 그 많은 기출을 언제 다하느냐 봐야 돼요 무조건 최근 기출 중심으로 밸런싱을 다시 잡고 기출을 반드시 마스터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요 기출이 다 외워져 있어요 아니야 이 답이 바로바로 떠올릴 정도로 공부가 돼 있다 해도 논리적으로 다시 꼼꼼하게 모든 풀이 과정을 되짚어야 돼요 거기서 미처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진짜 많다니까 많을 수밖에 없어요 대다수의 우리 수험생들한테 그러니까 절대로 기출 문제에 답이 외워졌다 하더라도 다시 보지 않겠어라는 소극적인 방식보다는 핵심 기출을 다시 봐야 돼요 선생님 이걸 이렇게 불러주고 싶어 코어 기출 어떤 게 코어 기출이에요? 이쪽이죠 과거에 있는 것도 중요한 건 코어 기출에 속하겠지만 밸런싱을 리밸런싱을 한 최근 기출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코어 기출을 선별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외열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 나선형 확장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 이게 일관되게 매번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3개년 시험지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여러분 평가원 사이트에 가서 3개년 시험지 이번 6평까지 해가지고 쭉 다운받아서 내가 아직 이번 6평을 칠 때는 아니 이런 소극적인 마인드 버리시고 3개년 시험지 예시문항까지 하면 꽤 양이 많죠 11개네 11개 그걸 천천히 다 풀고 정확한 풀이를 추구한 뒤에 그 문항들을 단원별로 내 스스로 좋은 분류만 해놔도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원천 소스가 됩니다 시중에 있는 수원수트 각각 1,500, 2,000대는 단원별 기출 문제 그거 언제 다 해? 그거 뭐 난 다 웬만큼 본 적 있어? 이게 아니라 최근 기출에 대한 다시 한번 천천히 그 문제를 음미하면서 음미하면서 정확하게 풀이를 하고 모르겠는 건 강의를 찾아듣거나 하는 이런 방식으로 출발점으로 삼는 게 정말 좋은 출발점이에요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작년 거예요 이건 작년 건데 올해 6평만 안 들어 있지 작년 수능과 올해 6평만 안 들어 있지 작년에 선생님이 파인할 때 기출을 핵심 기출들을 코어 기출이라고 부르는 걸 선별을 좀 해놓은 것 거기다가 교육청 문항 중에 좋은 것까지 보충해서 선별하는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코어 기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참고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것들을 각각의 작년 것도 들어있겠죠? 작년 수능까지 각각의 과목별로 기출해내기라고 해서 과목별 250문항 정도로 이렇게 잘 선별해 놓은 것도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좀 조언을 얻을지 직접 할지 여러분이 정하시되 반드시 최근 기출의 무게중심을 좀 강조해주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사고를 하세요 그래야 학습의 균형이 오히려 맞습니다 아시겠지? 기출은 최신 기출 중심으로 리밸런싱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엔제 엔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동안 선생님이 캐스트를 찍건 아마 반수 시작한 친구들은 선생님 얘기를 그동안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전 작년 6평부터 작년에 사실 꿀모가 작년 수능의 경향을 잘 따라갔다고 호평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봐 반수 정도 하는 친구들이라면 그것이 그냥 운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나름대로의 판단 근거를 가지고 밀고 온 거고 이번 6평도 정확하게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참고하시되 여러분들한테는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언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긴 있어요 잠깐! 여기서 하나도 미안 난 어떻게 방향을 잘 못 잡겠어요 최신 기초는 난 어떤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사람들에게 나의 출발점 착점할 수 있는 하나 솔루션 하나 줄게 수능 찍먹 이거 선생님 강의인데 교재 PDF로 무료로 올려놨거든 단원별 거기다가 고1수학 추가된 2차 함수 2차 방정식이나 아니면 정수조건 강화된 그런 챕터도 고1 기초도 추가해가지고 단원별로 점검 현재 나의 학습력을 점검하는 진단모의고사가 있어요 강의도 다 올려놨어요 진단모의는 아 그거 봄에나 겨울에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여러분 이제 시작이잖아 누구든 스타트 라인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용도로 제작한 거니까 내가 어떤 단어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최근 기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은가 좀 낮은가 이런 걸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출발점으로 수능 찍먹을 활용하시길 권해봅니다 다시 NJ로 돌아와서 NJ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인 위치에서 얘기해주고 싶어 사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나름 짧게는 한 2, 3년 길게는 한 1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 그런 걸 다 완전히 바꾸라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는 확실히 좀 하세요 첫째 NJ는 이제 노선을 정하고 확실히 실천하는 방식으로 좀 해라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NJ 학습에 대해 선생님은 2022학년도 거의 NJ 없었죠 첫 해라 2023학년도 NJ가 막 활성화됐습니다 작년에도 NJ가 활성화는 됐으나 막상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높은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퍼진 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NJ 학습에서 보이는 보편적인 특징이 좀 있어 일단 명확함이 조금 부족하긴 해요 그게 불가피한 시대이기도 해 왜? 수능 수학의 어떤 출제 방향이나 교과목이 많이 변했거든 기출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번의 그 방식으로 시험을 친 노하우가 집단적으로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는 그게 항상 변화의 시계가 그런 거잖아 그쵸? 그때 여러분이 나는 NJ를 좀 넓게 넓게 펼칠 것이냐 넓게 넓게 펼칠 것이냐 아니면 진하고 진하게 파고들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좀 고민하면 좋겠어요 진짜 진하게 파고든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하나를 내가 집중적으로 좀 트레이닝을 한다는 느낌이면 좋겠고 넓게 넓게 펼친다는 것은 명확한 어떤 명확함이 좀 떨어지는 시대에 이게 좀 두루두루 섭렵하는 두루두루 섭렵하는 게 나한테는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그 길로 가세요 나는 그렇지 않고 이제 과목별로나 단원별로 좀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좀 하드하게 가고 싶어 하면 그 길도 가능해졌습니다 이거 그동안은 사실 이거 밖에 안 됐어 왜? NJ가 무엇이 나오는지도 잘 몰랐고 NJ라는 것 자체 이름 자체가 그냥 수원 전체 단원 전체 이런 식으로 좋은 문항들을 선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해왔다고 NJ가 그치? 근데 선생님은 사실 느낌 오겠죠 느낌 오죠 그래 너 이거 주장하는 거지 맞아 이게 선생님 주장이야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걸 구별해서 장점을 잘 취하시라고 알겠죠? NJ 여러 종류의 NJ를 내가 두루두루 학습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당부 하나만 하자면 퀄리티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기존의 기준을 조금 그대로 적용하는 건 재고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통 고컬이라고 느끼는 건 있잖아 좀 미안한 얘기인데 수능에 대한 아주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 단연간에 걸쳐서 보통은 당사인데 선생님은 그렇게 딱히 편견이 많은 사람 아니거든 스스로 그렇게 말하니까 좀 그런데 수학, 수능수학이 아주 고수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그 퀄리티를 잘 느낄 수 있어요 사실 수험생에서도 근데 그 퀄리티라는 것이 어떤 약간의 하나의 방향성이 있냐면 과거에 깔끔하고 뭔가 딱딱 아기가 맞아 떨어지는 계산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가나용 시절의 평가원 수능시험의 그 퀄리티 그 문제들에 느낄 수 있는 정합성 이런 걸 퀄리티로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 지금 나의 NJ가 그러한 퀄리티를 담고 있다고 높은 수준으로 내 수능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걸 좀 재고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과거에 그 이렇게 깔끔하게 잘 떨어지는 퀄리티보다는 사실 기초고일 연산력도 충분히 강화되어 있는 의식적으로 그 부분이 좀 이렇게 강화되어 있는 NJ를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한테 진짜 약점 체크가 될 수 있는 내가 수원 혹은 수투 혹은 단원별로 뭐가 좀 더 필요한데 여기 실력을 좀 잘 갖출 수 있는 NJ를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잘 선택해서 이런 거 놓치지 말고 알겠죠? 그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을 권해봅니다 두루두루 넓게 풀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좀 그렇게 이걸 장진 모의고사의 퀄리티 좋다는 평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재작년, 작년 넘어오면서 일부러 연산 많이 넣고 학평스럽게, 아니 노선을 바꿔나간 거라니까 의식적으로 왜냐하면 시험이 그런 요소들이 강화되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두루두루 하시려는 친구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알겠지? 그 부분은 조금 여러분의 고민 지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이걸 주장하고 있는 올해는 이걸 주장하고 있는 해입니다 느낌은 이런 거야 단원별로 도장 끼기 야 나 사실 수원은 지수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이 전혀 다 새로 독립적이잖아 그러니까 수열부터 해도 돼요 지수로그 안 하고 삼각함수만 해도 돼 개념상 연결고리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이라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떤 단어를 하드하게 집중적으로 좀 연습해 봐야지 실력을 확 좀 끌어올려야지 라고 마음 먹고 그러한 방향으로 공부를 좀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기존 엔제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쉽진 않겠지만 책을 잘라서 문항을 수열을 좀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서 풀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여기에 속하겠죠 단원별로 이제는 그래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큰 변화가 없었고 2022, 2023, 2024가 비슷해요 수트가 많이 변했지 장면에 이런 일관된 흐름이 좀 있거든 그러니까 단원별로 대표적인 최근 기출, 코어 기출들이 있어요 그 성격을 이하고 관련 문항을 왕창 좀 풀어봐야겠다 기본부터 좀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 이런 방식으로 단원별로 좀 이렇게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노선 선생님 올해 마음 먹고 이쪽 방향으로 공부할 수 있게 여러분들의 커리도 제공해 줬어요 뭔지 아직 모르나요 여기 식스팩이라고 식스팩이라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게 양이 되게 많아 진짜 마음 먹고 쫙 풀어나가야 제대로 소화할 수 있건 이거 2회독, 3회독까지 하라고 막 요새 떠들고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이 노선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야 내신을 앞두고 센 수학 풀고 동네 기출 풀고 강화된 문제 풀고 하고 시험 장애감 잘 되거든요 그것이 올해 가능하다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연습시키고 끌고 가는 중인 겁니다 모두가 일로 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 하지만 본인이 가는 문제풀이 N제 학습 과정이 이제쯤은 이게 벌써 4년 차잖아요 공통과목 이제쯤은 나름대로 효과적인 학습 방향에 대한 뭔가 대안들이 만들어질 때라고 봅니다 선생님은 그 한 축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시겠죠? 이건 참고해서 N제 학습까지 강화시키면 좋겠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잖아 확실한 실천 뜨뜬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하려면 하지 마시고 뭐 좀 해봤다가 아니면 버리고 다른 책 풀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넓게 하되 다 하세요 다 풀고 오답하는 건 기본이야 알겠지? 그렇게 해나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개념과 기출과 N제 사실 이것이 하반기 모의고사가 가기 전까지는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 맞죠? 그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나름대로 명확하게 조언을 해줬으니까 잘 고민하시고 방향을 정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 멋진 모습 스스로 발견할 멋진 모습으로 수험생활하는 본인을 발견하시길 기대합니다 자 이제 두 개 했으니까 세 개 남은 거 자 세 개 남은 거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좀 내적으로 들어가서 고일지향 수원과 수투 3분지기 수원 수투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하는 그런 퀘스트를 또 찍고 이른바 고일 수학과 기초 수학 학습력에 대해서 조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가성비 학습과 시간 관리에 대해서 선생님이 약간 비판적 입장을 좀 세워서 연달아 여러분의 학습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이어지는 게스트에서 또 만납시다